문제는 아니고 열 손가락을 쳐다보시는거에요. 그리고 내 손가락 보세요. 내가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움직이나. 자 이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손가락 끝만 쳐다보는거에요. 자 보세요. 아 내가 움직임이 비싼나?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막 움직여보세요. 그렇죠. 잘 아셨어요. 자 이번엔 옆사람을 쳐다보세요. 얼마나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실거에요. 옆사람은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나 움직이나 한번 보실게요. 열심히 시작! 자 내려 보세요. 나는 엄지손가락이 너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. 안 움직이세요?